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대방어회 이거는 대방어회 2인분 중에 조금 남기고 썰었고요 이거는 단골 서비스라고 주셨어요 강서수 옆 안에 있는 남해수산에서 직접 구입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일찍 바다 그리고 음료는 해야 더 깜짝 놀랐어요 다음은 떡볶이 무 victims 이 떡볶이 말랑이 나쁜 차례 랑is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듯 맛을 봐주세요 맛있는 드디어 먹으면 바로 드세요 기량기 대박 기량기 대박 기량기 대박 Politics plus 기량기 기량기 meter 두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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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게 먹어서 먹으려면 그게 바로 먹으려고 밥 먹어야만 하네요 그래서 한입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숙성한 양념장 바로 먹으려고 먹으려고 하였는데 이 정도면 먹으려고 하였는데 제가 쥬시키는게 항상 먹으려고 하였는데 진짜 맛있게 먹으려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먹으려고요 먹으려고요 ㅋㅋ 시원하게 만들생기 그치에 아이스크림을 넣었어요 아이스크림은 소스에 먹으면 좋겠어요 아이스크림은 안정적이에요 아이스크림은 4.5번째인 것 같아요 양념, 다진, 뒤로 썰어 막힌 닭다리도 akkak 게다랍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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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지에 먹으러 왔는데 당연히 아까만 맛있게 먹으면 불닭 닭다리 그냥 튀긴 아까만 먹을거예요 초콜릿이 안prend Dort 얘는 맛있게 먹으면 아깝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지금부터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런 것들은 지금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이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 거짓말은 그냥 먹어야지 매우 먹지 않는다 그중에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이 음식은 아삭아삭 그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그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뭐 이렇게 먹으면 지금 그냥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빵을 많이 먹은 게 너무 잘 안 먹었습니다 그냥 생각보다 잘 안 먹었거든요 그냥 말 못 먹으면 이ués존요 이 맛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든 한입도 먹었는지 그냥 그냥 먹었을 때 먹었고 날씨가 너무 잘 먹었고 저는 지금은 계속 따라 먹었을 때 아... 와... 와... 여름 fickew 남편은 Nettenee èes 이번에는 이제 먹으러 갈 dizer 저는 저 reason 요? 이제 미쳤어요 내가 좋아하는 뼈에서 신나는 뼈에서 다음엔 또 마음대로 이동해서 뼈에서 한 번 더 뽑아보는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 모르겠네 오늘은 뼈에서 먹으면 너무 좋고 뼈에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좋지요 그리고 뼈에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뼈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뼈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물은 좀 더 맛있네요 치즈스틱 치즈스틱 계속 맛있네요 치즈 스틱 치즈스틱 치즈스틱 돌아다니롱 마지막 마지막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입에서 기름진거가 살살 녹으면서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필렛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두께로 썰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도톰하게 썰었는데 입에서 그 기름방어의 특유 기름기와 녹아들은 그 살 진짜 오늘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소주를 못 먹어서 너무 아쉽네요 이제 진행하러 especially 이런거 꽤 좋 Tank 2 3 2 3 3 3